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이전에 제가 한 거의 한 2년 전에 한번 리뷰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음 그 제품 조금 더 어 한번 더 우려먹기 차원에서 한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릴 제품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바로 도쿄 마루이사의 416 델타 커스텀 모델입니다 처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15년도에 출시를 했죠. 2015년도에 출시를 했고 아직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이고 마루이의 사에서 이 제품이 아마 네 번째로 출시한 416 시리즈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첫 번째 출시한 모델이 416D 모델을 처음 출시를 했고 그 다음 출시한 게 아마 416 대부그룹 모델을 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이 416C 차세대 모델 그리고 네 번째 416 델타 커스텀 모델 탄색으로 나왔고요. 이 다음에 블랙 모델까지 같이 출시를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유저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전의 모델들과 앞전 뒤에 나왔던 모델들의 특별하게 기능적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 자체가 마루이의 최상위 라인인 차세대 시리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일 고성능의 에어소프트용 전동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큰 특징은 바로 그 미국의 특수부대죠. 델타포스 고정을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코스프레를 많이 하시죠. 코스프레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미국의 특수부대들 델타포스 고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괜찮은 고정용 필수품 중에 하나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총 델타포스에 있는 사진들이 웹상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냐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마루이에서 차세대 416 델타를 만들 때 델타 고정을 하기 위해서 델타들이 쓰는 장비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제품에 접목을 시켰다고 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델타포스들이 운영하는 이 장비의 색감입니다. 색감 바로 핸드가드 색감 그리고 바디 상부 바디 하부 그리고 스톡 색깔 그리고 그립이랑 스톡 이 다섯 가지 색깔을 각기 다른 색으로 구성을 해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핸드가드와 이 상부, 이 상부 색깔이죠. 상부 색깔 그리고 하부에 있는 색깔 그리고 이 스톡봉의 색깔 그리고 스톡과 이 그립의 색깔이 미세하게나마 탄색이지만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을 고정을 살렸다고 할 수가 있고 또 특이한 점, 좀 재밌는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바로 프론트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이게 거꾸로 달려 있는 거예요. 왜 거꾸로 달려 있느냐? 델타포스가 부대원이 이렇게 헬기를 타고 가는 찍힌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에 보면 이 사이트들이 거꾸로 달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거꾸로 달리게끔 고정을 살렸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은 마루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차세대 416 델타면 이 탄창 같은 경우가 이 416 탄창이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탄창이 416 탄창이 아니에요. 바로 콜트 우리가 마루이 차세대 시리즈 중에서 소프 모드나 이런 M4용 탄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델타포스 부대원들이 이 416 제품을 쓰면서 탄창은 기존의 M4 탄창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 제품에 접목을 시켰다고 해요. 뭐 그런 세세한 것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포함을 시켜서 뭐 어떻게 보면 상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술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16 델타 뭐 출시한지가 좀 돼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 416 델타 커스텀 모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이 레일이죠. 무게를 가볍기 위해서 SMR 핸드가드를 채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좀 요즘 2021년, 22년, 23년에는 보통 M락이라든지 M모드 레일 이런 것들이 많이 대세를 이뤘는데 이 제품이 출시했을 당시에 2015년, 16년, 17년에는 한참 이렇게 SMR 레일이 상당히 유행을 했어요. 유행을 해가지고 많은 유저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커스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출시한 제품답게 이렇게 SMR 레일을 채택을 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좀 사용을 하다 보면 이 레일이 자주 유격이 생겨요. 유격이 생기는데 또 이 유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안쪽에 있는 바렐락이라고 하죠. 이거를 좀 더 조아서 유격이 안 생기게 소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좀 저처럼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유격이 있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차세대 시리즈는 이 바디, 핸드가드 그리고 이 소염기 이런 부분들이 전부 풀메탈로 되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법규상 풀메탈로 된 제품을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제작에서 판매를 하는 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뭐 때문에 이 차세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렇게 풀메탈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 차세대 시리즈만은 이런 식으로 풀메탈 형태 핸드가드 메탈, 상하부메탈 그리고 스톱봉도 메탈 그리고 소염기도 이거 순종 소염기 제가 이렇게 칼라파트 작업을 했는데 순종 소염기도 메탈로 재어 있기 때문에 높은 내구도나 강성 그리고 좀 리얼한 느낌을 살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바디에서 오는 이런 각인들이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깔끔하게 프린팅되어 있는 각인들로 되어 있고 상부, 하부 이런 바디들은 세라코트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 높은 색감을 가지게 돼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핸드가드 밑쪽에 에어소프트 온리 재팬이라든지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이런 각인들이 군데군데 숨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조금 고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NG 아닌 NG가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본에서 법에 맞게끔 나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 핸드가드 품질이 좋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옵션으로 바꿀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드네요. 그렇지만 이 밑에 있는 에어소프트 온리 라든지 여기에 있는 여기에 각인이 되어 있는 메이드 인 재팬 ASGK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 차세대는 셀렉터가 단발 연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양쪽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손 쓰시는 분들이나 이런 식으로 왼손 쓰시는 분들이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고요. 크레인 스톡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스톡을 교체를 하려면은 마루이 특유의 배터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터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타사에 있는 맥풀 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뒤쪽을 조금 가공을 해야 된다는 호환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크레인 스톡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크레인 스톡은 마루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크레인 스톡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스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톡 뒷면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톡 뒷면을 열어서 배터리를 삽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양갈래 수소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요. 전용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가 리포 배터리라든지 다른 서드 파티 배터리를 사용을 하려면은 별도의 가공이 필요해요. 아니면은 이런 식의 아답터를 이용을 해서 이 아답터를 이 뒤쪽에 장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딘스라든지 타미아 잭을 뽑아서 리포 배터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세대 시리즈는 배터리 선택에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배터리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시리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터리 삽입 구분에 별도의 휴즈가 존재해요. 휴즈가 있기 때문에 과전압이 흘러서 기어박스 내에 있는 회로가 탄다든지 기어박스 내에 회로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스위치에 접점이 눌러붙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회로를 넣지 않지만 휴즈를 통해서 기어박스를 보호한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게임을 한다든지 사용을 할 때 휴즈가 타서 끊어지면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은 요 퓨즈 스페어가 없다라고 하면은 또 퓨즈 구하러 나가야 되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416 델타 뿐만 아니고 마루이 차세대 제품을 사용을 하려면은 바로 요기 보이는 전용 탄창 탄창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RU의 엠보 탄창은 호환이 되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나와 있는 차세대 전용 탄창을 사용을 해야 모든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볼트 스탑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잔탄이 안 남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탄창을 구입을 하실 때는 마루이 차세대 전용 탄창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기본적인 제품들 자체가 전부 풀메탈로 되어 있다고 했던 것처럼 무게도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는 아니에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총 순수하게 배터리를 넣고 총만 했을 때는 한 3.8kg, 4kg가 조금 안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보면은 보통 3kg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면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무게가 조금 묵직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마루이 차세대 델타 제가 지금 벌써 이거 소유한 지 지금 횟수로는 한 7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2015년도 출시할 때 구매했던 제품이라서 상당히 오래 보유를 하고 있고 중고로 팔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일본에 가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라서 상당히 애착이 가는 제품인 것은 뭐 그런 의미 때문인지 선뜻 팔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테스트 격발 영상에 보셨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연사가 안 됩니다. 이 총이 저 같은 경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총이 원래 연사가 되는데 단발 연발 안전으로 조정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브러쉬리스 모터를 장착을 했어요. 브러쉬리스 모터를 장착을 하고 단발과 3.4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마루이 차세대의 회로 게이트나 타이탄 같은 회로를 많이 넣죠. 굳이 브러쉬리스 모터보다는 이렇게 회로 넣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언젠가는 마루이도 차세대 정도가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GNG나 우리가 나오는 요즘 전동권들처럼 회보로를 내장한 총을 출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마루이가 자꾸 이렇게 뒤처지면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마루이를 좋아하는 유저 입장에서 좀 아쉽기는 해요. 요즘은 근데 워낙 마루이 차세대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마루이 아니어도 돼 라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 구매를 해서 여러가지 튜닝도 많이 했고 또 브러쉬리스 모터를 넣으면서 기어박스 튜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먹죽템이라고 하죠. 팔기는 힘든 그런 제 애장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브러쉬리스 튜닝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풀 충전해서 쓰다가 배터리의 전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다고 하면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제가 많이 겪어 보다 보니까 브러쉬리스 모터를 넣는 것은 그렇게 추천 안 드리고 차세대의 회로를 넣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전자회로를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마루이 차세대 416 델타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전에 제가 외형이라든지 이런 리뷰를 한 번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이 오래됐고 한 번 더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루이가 구간이 명간이라고 마루이 차세대 시리즈는 정말 좋은 전동권이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요즘 게임 뛰시는 분들의 탄속 규정들이 마루이 순정 탄속에 비해서 조금 더 높다 보니까 마루이 차세대를 튜닝을 해서 스프링을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소모가 되죠. 우리가 일반 전동권을 분해하는 방식보다 조금 더 많이 복잡합니다. 차세대 분해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초보가 순정 상태에서 손 안 대고 쓰시려면 모르겠는데 내가 이 총을 사서 여러 가지 튜닝들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마루이 차세대 말고 그냥 ARU를 사서 이것저것 뜯고 마시고 만지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얘는 적당하게 소프트한 튜닝 정도로만 가지고 노는 그런 장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마지막으로 국내 판매가가 너무 높아요. 초창기에 출시했을 때 국내에 판매했던 금액은 거의 140만원에 판매를 했어요. 제 아는 지인은 그 금액을 주고 샀던 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직접 샀기 때문에 그 금액의 거의 반값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요. 그래서 굳이 마루이 차세대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시려면 가능하면 직구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가가 너무 높아요. 뭐 한 1.5배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 버리니까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루이 차세대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대안이 많잖아요. gng라든지 볼트라든지 아니면 뭐 또 뭐 있어요 전동권. 요즘 전동권 하니까 vfc는 뭐 전동권 좋죠 외형이나 이런 것들은 고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그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굳이 마루이 차세대가 아니더라도 마루이 차세대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것저것 사슬이 많이 길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애장품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마루이 차세대 416 델타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